가을짱 뭐 거의 따로 빠지네 내가 봐서는 앞에서 가는거는 형이도 빠른거 같은데 아우 소비형 달리는거다 소비형 달리는 공기 유지 유지 은은 아 아 으 으 아 아 아 아 네 으 가지고 갑니다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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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는거죠? 요 위에? 아이씨 길을 모르겠네 아이씨 변속레버가 잠깐 풀려가지고 이리져나왔냐 시장받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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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5 5 5 5 5 5 5 어 레오 뭐 이렇게 고맙습니다 뭐 왜 안보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이미 파지인줄 알았어요 출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5 아 으 아 네 속도 넘어선대 이거 으 으 오오오 오오오 우와 아 으 으 예 아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겠다 한번 클리스로 다시 바꿔 봐야 돼 자꾸 발이 털리네 오 c 휠 다운 안에서는 뭐 어 arr 으 가요 아 찌 냥부 해서 앞이 마심을 예 아 아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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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 홍도 엠티비 파크 길이 무너지니까 시맥특가로 오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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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돼 내가 밀게 뭘 밀어 밀기는 휴가 가는 사람들이야 뭘 밀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좋지는 않은데 와 이거 뭐야 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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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엑스시 포스인데? 뭐야 이거? 시간대 에? 아 못 따라갔다 뭐 이리와요? 돌아가는 거고, 지나가는 거고 야 찍었줘 100킬로 Cook 안 왔잖아요 이거 다 잘라먹었어 여기 잘라먹었어 야 이거 할 수가 없네 야 이거 할 수가 없네 으 으 으 오 쥐어 육사 우허허허허허허 carga 엑시스 타고 이걸 어필한다고 생각하자. 우와 쎄다 쎄. 엘리트 코스의 어필.